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 마음 내면의 세계를 잘 가꾸게 하소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원 4장 23절 말씀 아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세상의 무엇보다 우리 자녀가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임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게 하소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마음이 질서정연하게 정돈되게 하시고 내면의 아름다움이 밖으로 표현되어 나오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실해지고 자신의 몸과 마음과 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가족과 친구와 학교로 확장되어 나가게 하소서 마음의 세상적인 가치나 미움이나 교만이나 불신앙이 자리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순결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우리 자녀가 마음에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생명의 주관자로 모시고 즐겁게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게 하소서 내면이 향기로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소서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원 15장 13절 말씀 아멘